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잘 알려진 작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작업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전해주는지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가로 렘브란트를 선정했는데요 잘 알려진 특히나 개신교회에서 많이 접하는 17세기 네덜란드 바로 그 작가입니다 세 세션을 진행했고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또 인생의 신앙 여정을 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폭풍에 대해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시작할 두 번째 작가는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 미켈란젤로를 선정해 왔습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 모두에 잘 알려져 있죠 조금 보수적인 개신교분들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나 혹은 가톨릭에 관한 것이 조금이라도 언급되는 것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충돌이 될 만한 그런 뭔가 예민한 교리 같은 것은 다루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 10여 년 전엔 다빈치 코드와 같은 음모론이 넘치기도 했고요 유명한 사람들은 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꺼름직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건강할 만한 것들은 건지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눔을 진행하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시스틴 예배당 벽화의 최후의 심판에서 가죽만 남은 바돌롬의 성인의 모델을 미켈란젤로가 자화상으로 표현했다고 했었죠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다방면으로 예술 작품을 남겼습니다 접근 방법도 다빈치와는 달랐는데요 다빈치는 비교적 회화적으로 접근했다고 본다면 미켈란젤로는 조각적으로 예술을 접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틴 천장화와 벽화 이렇게 그릴 정도로 회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기는 했지만 이 시스틴 내용을 벽화 그림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각과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례로 다른 르네상스 작가들의 인체 묘사가 굉장히 부드러운 선을 잘 썼다면 반면에 미켈란젤로의 경우 거의 근육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다음번에 미켈란젤로의 그림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예술의 근간이 된 조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첫 번째로 알려진 피에타와 마지막으로 남긴 피에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경외, 연민, 동정 등의 다양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제목의 작품들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나타나는 심정에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피에타의 경우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는 30세가 되어서 이 작품을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알려진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르네상스 시기의 작가들의 이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작가의 이름이 남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저 더 잘 알려진 장인에게 더 많은 일을 주문하던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풍토에서 미켈란젤로를 위시한 작가들의 이름이 이 시기부터 남기 시작한 겁니다 피에타의 경우 그의 작가적인 자존심을 걸고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의식하지 않고도요 그저 일반적인 눈으로 일반인적인 눈으로 미켈란젤로가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형태를 데리암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주석구람의 구조에 뭔가 내접원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나온다 이렇게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미켈란젤로의 이 바티칸 피에타도 구도적으로 굉장히 절묘하다고 하네요 균형감도 굉장히 하고요 하지만 이 작품 앞에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불편해 보기까지 합니다 형태가 밀그러져 보인다고 할까요? 일설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뭔가 온전하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만큼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의 시점과 구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켈란젤로는 그의 젊은 시절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나이 30이 그렇게 많이 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의 장수한 삶을 비춰봤을 때 그의 삶의 초점은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 주제가 성경에 있던 내용들이었고요 물론 당시 옛 클라이언트들인 교회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된 주문이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성경의 장면들을 완벽에 가까운 구도와 형태로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런 젊은 시절의 미켈란젤로와 피에타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함께 보려는 작품은 사실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피에타입니다 알려진 이름은 론다니니의 피에타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론다니니 궁에 있었던 피에타라고 합니다 지금은 밀라노에 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세상 떠나기 며칠 전까지 이 작품을 작업을 하다가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명성에 맞게 마지막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 작품 그 일부였던 거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의 고민이 잘 담겨있는 미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정말 뭔가 묘합니다 단지 미완성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기에는 미켈란젤로의 능력을 염두에 두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의 일반적인 작업은 마치 울퉁불퉁한 대리암 덩어리 속에서 완벽한 형태를 건져내듯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형태가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의 실력과 안목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그가 조각하기 위한 도를 찾기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목적이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 이 피에타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왼쪽에 위치한 오른팔이 되다 만 덩어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만 봐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축 처진 예수님의 다리만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더 혼란스러운 부분은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머리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과 어머니인이 닮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이 구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뒤에서 잡고 있는 형태와 등으로 또 예수님을 바치고 있는 형태 사이에서 미켈란젤로는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부 묘사는 남기진 못했지만 기본적인 형태가 마리아와 예수님이 비슷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네요 첫 번째 피에타만 봐도 그런 고민의 흔적 없이 마리아와 예수님은 구분되게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방금의 설명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두 인물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에서 말씀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부분이죠 포도 나무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접한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다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구원의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구원의 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의 구원의 자리에 있고 구원의 사역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떨어져 있다면 아무 의미 없겠죠 아무 의미 없겠습니다 포도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피에타 작품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붙어 있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생전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마리아는 살았겠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게 된다고 하지 않나 자신의 자식이긴 한데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나 그러더니 장성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는데 기적도 일어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기 힘든 것을 어머니로서 겪은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아들이라고 불렸던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자신 덜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고 말을 하든 말든 뭐든 했더라도 이 땅을 살았던 인간 마리아의 마지막 가지의 삶은 아마 저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조각처럼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완벽하게 사람들을 감탄시키고 이름을 알려서 실력을 또 그에 걸맞는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생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미켈란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말년에 그가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과 마리아가 닮은 꼴을 한 그런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